이하고 맞춰야 돼 근데 이따가서 이제 노치원도 되는 거야 갑자기 그냥 노치원에서 유치원으로 바뀌었네 재밌어요? 네 아주 엄청 재밌어 보이네요 네 엄청 재밌어 하셔요 이 유치원 학생들이 유치원으로 가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다 동안이야 새벽 2시까지 엮이잖아 어머나 세상에 이야 이거는 무슨 놀이에요? 이거 구현동화 할 거예요? 제목이 뭐예요? 선생님? 제목이 뭐예요? 종이봉지 네 종이봉지 종이봉지 봉주 종이봉지 네 선생님 종이봉지 종이봉지 봉주 자 어디 한 번씩 보여줘 보세요 어떻게 잘했나 어디 봐요 우와 얼굴 좀 손을 좀 넣어보세요 선생님 손을 넣어보세요 말하는 것처럼 실감나네 그치 그치 오우 뽀쩍뽀쩍 뽀쩍뽀쩍 네 오우 이거 어디 봐요 우와 옳지 엄마 살아있네 살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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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용이 어떻게 울게 해요 용이 어떻게 울어요 용이 어떻게 울어요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너무너무 잘 안쓰요 이틀이 많이 나왔네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자 2번 용이 어떻게 울어요 자 2번